이번 시간은 컨트롤 하이폼 삽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입력 및 수정의 섹션 4에 가서 출제 유형 1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왼쪽에 개체 폼의 고객 관리를 먼저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고객 관리 폼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본문 영역에서 화면과 같이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객 대여 관리 폼 아래다가 성별 아래쪽에다가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쪽에 가셔서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컨트롤에 가시면 하이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하이폼 추가하는 도구를 클릭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컨트롤 마법사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이폼 하이 보고서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성별 아래쪽에다가 하이폼을 추가할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하이폼 마법사라는 창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이폼 마법사라는 창을 통해서 쉽게 하이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 폼을 사용할 겁니다. 문제에 제시된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는 폼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본 폼을 이 하이폼으로 연결하는 필드를 직접 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록에서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목록에서 그냥 선택하시면 되죠. 고객 아이디를 사용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하이폼 컨트롤의 이름을 대여 현황이라고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대여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하이폼이 대여 현황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쉽게 하이폼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출제 유형을 실습해 보셨고 창을 닫고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출제 유형에서 예제 파일을 하나 더 불러오셔야 되겠네요. 우리 파일에 가셔서 열기하신 다음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하신 다음 컨텐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파일을 열어서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상품 정보 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본문 영역에다가 화면과 같이 판매 내역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속성 시트 창은 닫을게요. 이렇게 제 화면이 좀 작아요. 동영상 작업하는 화면이 좀 작아서 오른쪽 속성 창은 닫았고요. 그 다음 디자인의 컨트롤에 가셔서 아까처럼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이폼 하이 보고서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폼 마법사가 실행이 됐고요. 우리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판매 내역 폼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필드를 연결할 건데 목록에서 선택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상품 코드를 사용해서 연결하겠다. 선택하신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하이폼의 이름을 차일드 판매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C 소문자 C H I L D 입력하시고요. 판매 내역이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하이폼이 추가가 되셨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그게 좀 수정하셔도 되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판매 내역 차일드 판매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캡션이 차일드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판매 내역 앞에 있는 차일드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하이폼을 추가하라고 하셨으니까 캡션에 판매 내역 문제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폼 레이블의 캡션은 판매 내역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캡션에서 차일드만 지우셔서요. 판매 내역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컨트롤 하이폼 삽입을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